안녕하세요 친구들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밖에 나가서 뛰어노는 것보다는 집에서 치치핑핑 색칠놀이 해보는 건 어때요? 오늘은 천재소녀 핑핑이와 고양이가 되고 싶은 도캣의 페이지를 준비했어요 신나게 색칠 공부하자구요 올라갑니다 원숭이가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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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 원숭이가 나무에서 폴짝 띕니다 엉덩이 팡팡 폴짝 띕니다 친구도 팡팡 폴짝 띕니다 원숭이가 나무에서 폴짝 띕니다 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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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원숭이가 나무 위를 달려갑니다 엉덩이 팡팡 달려갑니다 친구도 팡팡 달려갑니다 원숭이가 나무 위를 달려갑니다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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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쉿 얘들아 준비됐어? 하나 둘 셋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생크미 생일 축하합니다 원숭이가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원숭이가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엉덩이 팡팡 올라갑니다 친구도 팡팡 올라갑니다 원숭이가 나무 위로 올라 올라 원숭이가 나무 위로 올라 갑니다 rom나 원숭이가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원숭이가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eller